시즌 그리팅 네, 2024년 시즌 그리팅 오늘 촬영 날인데요 2024년 새해는 팬 여러분들과 또 어떤 재미난 일들을 만들까 또 시즌 그리팅을 통해서 좀 더 재밌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광고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used a little 말 유빈 걱정 mandatory 가장Troth 한 번도 literacy 퍼프에다가 놓쳐보고 ? 어떻게? 네 자, 도병 좀 틀어줘라. 오십시오, 오십시오. 아, 하지마. 야, 그 도병 좀 틀어줘라. 자, 하나, 둘, 오십시오. 오십시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웃어볼게요. 조심, 조심, 조심. 뭐 그런 건 뭐 딱히 없고요. 얼마 전에 이제 민지우 패러디를 했는데 그게 벌써 1,300만 회가 좋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대중분들이나 회의 여러분들이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거에 재미있었던 것들을 토대로 추억, 추억 살리기 이런 컨셉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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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했지? 시켜줘, 그럼. 동생들이 여기서 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셀카 찍는 거예요. 셀카 어디 찍어요? 아, 이거 저희가 셀카, 셀카를 찍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메가패스. 메가패스. 그, 엔피스. 아, 이거 맞아. 잠시만, 잠시만. 하나, 둘. 다 생각했잖아. 우린 못 도망친 건가. 그리고 다 생각했잖아. 응. 뭐, 옆에. 여릇을 때 잘 생각했더라고요. 니가 좋은 거 해. 바로 도망친 게. 어,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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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섯,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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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 하나, 둘. 하나, 둘. 이리 뭐야, 저거. 하나, 둘. 3. 4. 4. 5. 5. 5. 5. 이거 저희가 만든 거 보기 때문에 처음으로 바꿔줘도 되거든요? 1. 2. 4. 1. 1. 2. 1. 2. 1. 2. 2. 윙크도 해도 되고 1. 2. 1. 2. 1. 2. 이 아티스트는요. 세계에서 잘생긴 걸로 선정됐다네요. 그래서 뭐 어려우니까 여기만 있어요. 여기랑 이렇게 하면 돼요. 마스터 오브 스윗 가이즈 앱. 아무 말. 아무 말. 아무 말. 아무 말이든지 1등이라뇨. 다 잘 찍었겠죠. 이거는 멋있고 이런 게 아니라 재밌는 거니까. 알겠는데. 네. 네. 2. 5. 5. 6. 6. 5. 6. 좋아요 오우 자 좋아요 한 천만에 넣을게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왔어? 하나 하나 찍어줘야 돼 하나 둘 잠시만요 하나 둘 야 눈빛 완전히 이글이글하게 손 안 돼서 이제 그냥 다 처리하고 핀다른 느낌 잠시만요 안 돼 이게 무슨 창맞은 건데 저기 저기 잠깐 쳐다보면서 배 껴셨다 이제 고맙습니다 오우 손 안 돼서 손 안 돼서 하나 셋 잠깐만 됐어 됐어 오늘 시즌 그리팅 오랜만에 윤지욱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조닉 그리고 또 재미난 모습들 많이 보여드렸어요 새해부터 여러분들이 시즌 그리팅 받아보시고 좀 웃음을 줄 수 있는 2024 시즌 그리팅 오늘 촬영 현장 함께 하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에는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도 가수 말고도 연기하는 모습도 시즌을 다해서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과 쌓아 나갈 앞으로의 12개월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